아 아 도깽이나 단단으로 있어 확실하지가 않네 없나 봐 없나 봐 아 아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한 번만요 쭈쭈쭈쭈쭈쭈 나이스 안녕 뭐라고? 나린이입니다 나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깽입니다 나린이입니다 얼마전에 마리모 집을 만들어줬잖아요 이게 제꺼 나린이꺼는 이거 보이시죠 나린이꺼 그리고 여기 다린이 마리모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마리모 집을 가지고 온 이유는요 뭐지? 다린이 마리모 몰래카메라 맞아요 다린이 몰래카메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저번에 마이린 군 집에 가서 요 마리모를 선물로 받아왔는데요 그때 마이 대디님이랑 마이 맘님 그리고 저랑 나린이 아빠가 몰래카메라 얘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 마리모 영양제를 주고 난 다음에 크기와 색깔이 변했다고 그치 하자고 했어요 원래 나린이 다린이 다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뒤에서 뭔가가 느껴져서 봤더니 얘가 서있는거에요 나린이는 몰래카메라를 할 수가 없게 됐고 나린이만 오늘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저희는 여기다가 폼포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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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놓을 생각입니다 마리모 진짜 마리모가 어떻게 진짜 마리모 살짝 옆에 다른게 놔둬하죠 나린이 벌써부터 마리모 죽을까봐 걱정이에요 안 죽일거에요 어떤 폼포미가 가장 적합할지 한번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폼포미 쪽으로 이렇게 왔는데요 나린이가 털이 북실북실해가지고 어? 이게 어머 보이세요? 핑크마리모 같아요 나린아 네 다른거는 지금 찾아봐도 털이 막 있는 폼포미가 없는거 같아요 나린아 딱이다 응 성공할 수 있을거 같은데 하나만 일단 빼서 아니 아니 지금 안빼고 일단은 집에 영양제가 없으니까 마리모 영양제 사러 가야지 그래야지 다린이가 밥 줬으니까 컸다고 이렇게 믿을거 아니야 영양제 사러가자 자 지금 마리모 영양제를 사러 왔는데요 저기요 나린아 나린아 얘 물고기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어 저기요 이리 와보세요 물고기가 예쁘긴 물고기 있다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네 예쁘긴 합니다만 빨리 영양제를 찾아주세요 네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찾도록 할게요 같이 찾을거야? 어디있을까? 없는거 같은데 이건가? 아 이거 관상용수족관 청소하는거다 이건 아니다 수초영양제가 맞긴 맞는데 수초영양제를 주면 된다고 하는데 확실하지가 않네 없나봐 없나봐 아 자 여러분 영양제가 없어서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못하겠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마리모 밥이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나린이 다린이가 안방에서 뭔가 놀이를 하고 있거든요 빨리 다린이한테 가서 마리모 밥을 주자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어 우리 마리모 밥 줄까? 응 다린아 이리 와봐 마리모 밥 주자 자 다린이 마리모 어딨어요? 어딨어요? 어 여기다가 잠깐만 몇 방울 떨어뜨리는 거냐 어 한두 방울 한방울이나 두방울만 떨어뜨려줘 다린아 다린이 마리모야 영양제 먹고 잘 커라 넣어주세요 짠 짠 짠 짠 짠 짠 좋습니다 어 줬어요? 벌써? 네 자 안마 것도 부어버렸네 마린이 마리모도 건강하게 잘 자라 알았지? 안녕 다린아 마리모 내일 일어나면 얼마나 커 있을까? 마리모 얘가 큰데? 얘가? 어 그래서 밥 주는 거지 밥 먹고 크라고 어허 얘 강아지가? 아니 마리모 아하 얘 둥둥 뜬다고 점점 아니 큰다고요 어떡할까 아하 초록색이 점점 큰다고 그런가봐 얼마큼 커 있을 것 같아 그럼 우리도 커? 모르지 우리도 밥 먹으면 크잖아 아니 엄마는 누나 또 어 커 많이 많이 커 하고 얘기해주고 많이 많이 커 장난치는 거 같은데 말이야 우리 내일 또 봅시다 어 안녕 자 여러분 드디어 다음날이 됐습니다 네 몰칸 놀이 진짜 오래 걸린다 그치? 네 어쨌든 지금 다린이가 밖에서 아빠랑 블럭 조립을 하고 있거든요 다린이가 다린이 마리모 병주 몰래 갖고 올 수 있어? 다린이 안 쳐다보게 잘 알았죠? 응 가겠습니다 잘 crash yay she did kindly 그릇 crying 하odox 아빠랑 아빠랑 girls she emary you happy 해 sinon Jenn yin쯤에 은지 자 일단 나린이가 꺼내 주세요. 마린아 좀 여기다 흔들어 주세요. 잠깐만 마린아 우리 잠깐만 이사가자 나이 어떡하지? 손이 나와서 꺼낼 것 같은데 안되나? 어허허허허허허 나이 어떡해 응 나린이가 안 나오는데 제가 갈게요, 그럼. 봐봐, 봐봐, 봐봐. 어머! 이 느낌? 어때? 느낌이... 어. 어, 어떡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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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아, 마린아 죽어. 안 죽어요. 앉아볼래. 펌펌이랑 똑같아. 앉아볼래? 그치? 지금... 약간 움직이는 애완한테. 얘가 똑같아, 느낌이. 그치? 마린아, 넌 잠깐 여기 있어? 그리고 그거 넣어주세요. 근데 가슴이 뭐 초록색이 있다가 핑크색이 있나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가만히 봐봐, 봐봐. 자, 여러분, 보이시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핑크 마린아가 탄생을 했습니다. 마린아, 갖다 놔주세요. 원래, 달인 안 찾아볼 때. 이제 막 그 배에 넣고. 일단, 달인이가 보나, 봐봐. 자, 그럼 이제 저희는 일상 찍는 척 하면서 살짝 나갔다가 연기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인이 뭐 해? 아, 아빠라는 거 조립해? 아, 아빠라는 거 조립해? 엄마 지금 일상 촬영하는데. 응. 얼만큼 조립했어? 네, 얼만큼. 우와, 이렇게 어려운 것도 막 하는구나. 이야, 똑똑해. 마린아, 우리는 마리모 좀 볼까? 응. 마리모가 잘 돼 있나? 응? 어? 오, 달인이 거 컸다. 오, 달인이 거 컸다. 오, 달인이 거 컸다. 야, 큰 게 문제가 아니고 핑크색 됐는데? 어. 마리모가 핑크색 되고 둥둔 떴어, 달인아. 어? 어? 아. 뭐야? 너 영양제 줘서 그런가? 근데 왜 달인이 거만 핑크색이야? 색깔 변해, 원래. 아, 원래 변해, 마리모는? 어. 오, 너무 예쁘다. 기분이 좋을 때 핑크색. 어, 소환 이러면 소환 이러면. 아, 기분이 좋을 때 핑크색이 돼? 소환 빌어, 빨리 소환 빌어, 마리모. 빨리 빌어. 빨리 빌어. 마리모는 직접 말을 해야지 소환이 이루어진대. 말을 해. 음... 말을 하세요, 얼른. 근데 엄마 거가 더 커져. 그러니까, 좋아. 빨리 빌어, 빨리 빨리. 누나, 누나 빌어 봐. 같이 빌어, 그래. 누나랑 같이 빌어. 응, 달인은 아하. 엄마가 돼. 엄마가 돼. 사줄게. 엄마가 내 장난감을 사줄게. 소환이. 우와아. 야. 우리 핑크 마리모 만져보자. 그리고, 가족 행복하게 살았고, 엄마 죽지 않고. 엄마 죽지 않고. 아프지도 않게 살았으면 좋겠어. 우와, 우리 달인이. 고마워. 마리모가, 핑크 마리모가 소환을 이루어줄 거야. 예쁘게 자라라, 그래. 어? 나 웃어, 빌어 봐. 아니, 누나 거 빌어야지. 헉. 핑크 마리모 한 번 만져볼까? 응. 어, 퐁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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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퐁이 됐다고? 응. 너 마리모 안 만져봐서 그래. 어, 퐁퐁이 됐다. 어머, 그러면 기분 안 좋아져. 어, 나린아. 어. 아, 이거 진짜 얘가 너무 소원을 너무 진지하게 빌어가지고. 어, 나린아 어떡해? 어? 되게 미안한데, 밝히기가? 달인아. 나한테 말할게. 이거 몰래카메라야. 이거 몰래카메라야. 이거 몰래카메라야. 어? 즉 귀** 간 게 있어요? 어딨어? 라인이... ixo 귀** 어? 그럼 저건 또... 저건 뭘까? molto 귀** 하앗 서울개발 andid zijn 서울 investού 서울이 달인아, 느낌이 어때? 네? 똑같지? 아 우리 마리모 다시 집에 넣어주자 마리모야 진짜로 다린이 수왕 이루어지게 마리모 언니 빨리 빨리 커 그리고 위로 올라와라 어! 올라온다! 난 진짜 한 줄 알았죠 다린이 수왕 빨리 일하자! 수왕? 산아 일하자 엄마 엄마? 알았어 안 죽으면 되지? 안 아프면 되지? 구족해주세요